아과아줄 폭포 멕시코 남동부의 지아파스주에 있는 폭포 여러 개의 폭포로 이어진다. 스페인어로 카타라 파스데아과아줄이며 아구어얼은 푸른색 물의 폭포라는 뜻이다. 마야 유적지 팔렌키로부터 69km 거리에 있다. 여러 개의 폭포가 차례차례 이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폭포의 높이는 6m 정도이다. 물이 무기지를 많이 함유하여 푸른색으로 보이며 물이 바위에 부딪히거나 나무에 떨어질 때는 두꺼운 조개 모습으로 감싸며 흘러내린다. 폭포가 여러 개 이어지면서 중간 부분에서 물이 두 줄기로 갈라지고 작은 섬들이 생겨났다.